너 대체 왜 이래? 얘기가 너무 깁니다. 저승에서 하시죠. 안 돼. 너, 너 뭔 짓이야? 형이 아무 어떤 무슨 짓이야. 왜 이러는 건데? 너, 너 놓으라고. 이 놈이야. 너 손으로 갈 거잖아. 하성아. 할아버지가 준 약을 왜 여기에 발랐어? 안 돼. 안 돼. 너 뭔 짓 쌍구야, 이 새X야. 네가 아는 게 뭐야? 독, 독입니다. 맹독. 맹독.